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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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모세훈 후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당수자 관리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름이 뭐예요? 문 닫아나는 분이셔가지고 지금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시죠? 네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렇게? 반갑습니다. 사무실에 조금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, 이미 뒤에 또 축하드립니다. 아... 우리 저기... 우리 창신동에 토백했습니다. 나는 한편! 토백! 감사합니다. 꼭 투표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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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